계산작업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 작성된 데이터에 B열에 입력된 제조 방법과 D열에 입력된 제조일을 이용해서 구분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제조 방법에서 가루차일 경우는 11로, 그 다음에 발효차일 경우는 22로, 그 다음에 입차일 경우는 33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시된 함수에서요. 11, 22, 33을 표시하기 위해서 룩업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먼저 표시하고요. 그 다음 두번째에는 제조일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먼저 등호가 필요합니다. 등호를 입력하시고요. 룩업이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LOO라고 입력하면요. 룩업이라는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배열이나 한행 또는 한열 범위에선 값을 찾습니다. 라는 함수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룩업이라는 함수를 선택하고 더블클릭하시거나 키보드로 탭이라고 누르시면 룩업이라는 함수를 입력할 수 있고요. 첫번째, 오른쪽에 입력된 B3에 입력된 데이터가 가루차입니까? 발효차입니까? 입차입니까? 라고 값을 비교할 셀을 선택하시고요. 두번째, 가루차일 경우는 숫자 11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발효차일 경우는 숫자 22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값들은요. 특정 영역에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직접 입력을 통해서 값들을 나열할 건데요. 이럴 때는 집합기호를 사용하셔서 숫자 11이라고 가루차일 경우는 11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직접 입력하실 건데요. 먼저 가루차이다면 이라고 가루차라고 입력하시고요. 두번째, 발효차이다면 발효차. 세번째, 입차이라면 이라고 값을 나열을 먼저 하십니다. 첫번째, 찾을 값을 직접 입력하셨고요. 다음은 결과로 가져올 값은 숫자 11, 숫자 22, 33 이라는 값을 가져올 겁니다. 다시 한번 집합기호를 이용하셔서 11, 22, 33. 가루차일 때, 발효차일 때, 입차일 때 가져오실 결과 값의 값을 입력합니다. 룩업이란 함수에는 첫번째, 찾을 값 오른쪽에 있고요. 어디서 찾을 거냐면 가루차부터 입차라고 입력한 영역에서 찾을 거고요. 결과로 가져오실 데이터는 11부터 33이라고 입력한 영역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가루닫고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현재 가루차이기 때문에 숫자 11이 표시가 되어 있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해당된 발효차, 입차에 대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번째에 대한 작업을 하셨고요. 그 다음 현재 제조 방법에 따른 값을 표시하는 작업을 하셨다면 뒤에다가 빼기, 하이픈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요. 맨 뒤에다가 수식, 마우스 클릭하시고요. M% 연산자를 이용하셔서 마이너스, 하이픈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면요. 이렇게 빼기 기호가 연결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수식을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함수식과 텍스트를 연결하실 때는 M% 연산자 이용하시면 되죠. 다음은 두번째, 제조일에서 날짜에 2024.05.30에서 점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점을 공백으로 표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을 찾아서 공백으로 바꾸겠습니다. 라고 함수를 제시된 함수, SubStudio2 함수를 이용할 건데요. SU 입력하시면 해당 함수를 찾을 수 있고요. 텍스트 중에 Old 텍스트를 찾아서 New 텍스트로 바꿉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고, 저희는 제조일자에 가서요. 신표, 어떤 걸 찾을 거냐면요. 큰 따옴표 묶어서 마침표에 해당한 점을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신표, 뭘로 바꿀 거냐면 공백으로 바꿀 거예요. 공백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공백으로 바꿀 수 있고요. 이제 제조일에 점을 뺀 숫자만을 가져오실 거고, 그 값 뒤에다가요. 우리는 다시 한번 하이픈 빼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이용해서 작성해 주시면, 제조일에 중간에 있는 점을 뺀 숫자만을 가지고 와서,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제조일 작업을 하셨고, 현재 행 번호를 표시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현재 행의 번호가 3행입니다. 그러면 3, 4행입니다. 4라는 숫자를 맨 마지막에 표시하고자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텍스트와 함수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M% 연산자 이용하실 거고요. 행의 번호를 가져온 함수는 로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참조의 행 번호를 구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 있고요. 특정 행의 번호를 가져올 거면 셀을 선택하는데요. 특정 셀이 아니라 그냥 현재 작업하는 행의 번호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리퍼런스 안쪽에 있는 참조하는 셀을 생략하시고요. 그냥 로우 함수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행의 번호를 가져올 수 있고, 아래까지 소식을 복사하시면, 문제 1번에서 요구한 구분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두 번째 판매량, F열에 입력된 판매량의 데이터를 가지고요. G열에다가 판매 순위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의 순위를 상위 세 번째까지는 검정색 별 다음에 탑이라고 붙이시고 순위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 판매량의 순위 하위 3위까지는요. 하얀색 별 다음에 로라고 입력하시고 순위를 표시할 거고요.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할 겁니다. 일단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랭크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죠. 랭크부터 쓰셔도 되고, 아니면 상위 세 번째 값부터 구해볼까요? G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어 놓으시고 어떤 걸 먼저 하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문제에 제시된 함수를 모두 사용하실 거지만, 시작은 꼭 EF부터 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세 번째 큰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지 함수를 입력할 거고요. 라지 함수 더블 클릭하신 다음, 어레이 영역을 범위로 넣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량에 가서 단 수식을 복사할 건데요. 지금 선택한 판매량은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모든 세일에 동일하게 비교할 겁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세 번째 큰 값을 구하겠습니다. 3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시면, 현재 범위 정하셨던 데이터 중에서 세 번째 큰 값은 660입니다. 라고 수식을 복사해도 모든 데이터 660이라고 구해집니다. 그래서 모든 셀에 66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큰 값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그럼 조건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이제 if, 만약에요. 바로 왼쪽에 있는 F3을 클릭하고 싶은데 클릭이 안됩니다. 그럼 아래쪽에 F, 다른 셀을 클릭하셔도 돼요. F5를 클릭하셔도 되고, F1을 클릭하셔도 되고요. 방향키 이용하셔서 F3 셀의 값이요. 크거나 같습니까? 조금 전에 구하셨던 660이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맨 뒤에 가서 신표. 우리는 상의 세 번째까지는요. 검정색 별표와 큰 따옴표 묶어서 한글 자음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키 누르시면 여덟 번째 검정색 별표를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OP, TOP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거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묶어서 처리해서 텍스트를 입력했고요.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순위를 구해서 연결할 겁니다. 순위를 구해서 연결할 건데요. 순위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의, 3위까지는 우선 가장 큰 값부터 1등, 2등, 3등이라고 표시할 겁니다. 랭크라는 함수를 사용할 건데요. 랭크.eq, F도 마찬가지 3셀이 클릭이 안되네요. F1을 클릭하고 아래로 하나, 둘, F3셀에 있는 값이요. F3도 마찬가지를 클릭이 안되요.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F3까지 오시면 돼요. F3부터 F23 영역 안에서 순위를 구하고 싶습니다. 어떤 순위를 구할 거냐면 큰 숫자부터 1등, 2등, 3등으로 처리하는 게 내림차 순위예요. 내림차 순위를 구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랭크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세 번째 큰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탑이라는 글자와 순위가 표시가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단 공백 처리해 볼게요. 물론 더 추가 작업이 필요하지만 일단 공백 처리하고 가로 닫고 엔터. 첫 번째 데이터는 450은 660보다 크거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백 처리가 되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800, 750, 660은 66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1등, 2등, 3등이라고 순위가 구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판매량의 순위 하위 3위까지는 이제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 1등, 2등, 3등으로 처리할 거예요. 3위까지는 로라고 표시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수식을 좀 수정할 건데요. 맨 앞에 G3셀에 가서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IF부터 맨 심표까지, 우리 공백 앞에 심표까지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고요. 심표 뒤에서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이제 F3에 있는 값이요.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누구보다? 큰 값 보다가 아니라 작은 값보다. sma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요. F3부터 F23 영역에 세 번째로 작은 값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면 첫 번째 작은 값, 두 번째 작은 값, 세 번째 작은 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 값에는 검정색이 아니라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눌러서 7번에 있는 별표와 영어 LOW라고 입력하겠습니다. 탑 지우시고 LOW. 그 다음 순위를 구하시긴 할 건데요. 아까 구하신 순위는 내림차순에 대한 순위였습니다. 맨 끝에 가셔서 작은 숫자부터 1등, 2등 순위를 매기는 거를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요. IF가 처음에 한 번 사용됐고요. 두 번째 사용되셨습니다. 맨 끝에 가셔서 IF에 대한 가로가 한 번 더 닫힐 수 있도록 첫 번째 IF 조건에 만족하면 큰 값부터 1등,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작은 값부터 1등,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셨고요. 엔터 눌러서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제 작은 숫자 50과 100과 150에 해당한 데이터는 오름차순 후 순위가 구해져서 결과에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산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개발도구에 가시면요. 비주얼 베이직이라고 있습니다.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사용자 정의함수는 퍼블릭 펑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퍼블릭 펑션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함수 이름은 fn판매라고 입력하시고요. 입력받는 값은 판매량을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이제 함수를 작성하는데요. fn판매함수는 판매량을 인수로 받아서 특정 문자를 반환할 건데요. 판매량이 200 이상이면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입력받은 판매량이 크거나 같습니까? 2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요. 200보다 크거나 같다면 판매량을 100으로 나눈 값만큼 세모를 반복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복 구문을 작성하기 위해서 for next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for라고 입력하시고 반복할 안에 인수 하나를 임의로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i는 1부터 시작해서요. 판매량의 값을 100으로 나눈 값만큼 반복하겠습니다. 슬래시 100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어떤 거를 반복 작업하실 거냐면요. fn판매에다가는요. 앞에 fn판매 지금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두 번째 반복할 때는 아까 출력하셨던 그 삼각형이라는 값은 fn판매라는 함수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값 뒤에다가요. 연결해서 n% 연산자 이용해서 연결해서 한글 차음에 미음 누르신 다음 우리는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삼각형을 반복하겠습니다. 그 다음 for는 항상 구문이 for 안 마지막에 닫을 때는 for next라고 사용합니다. anyxt라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nexti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fn판매라는 값은 판매량을 100으로 나눈 값만큼 별표가 아니라 삼각형을 반복할 건데 여기 앞에 있는 fn판매는 처음에 판매량 하나에 삼각형 하나를 찍었습니다. 나누기 100한 만큼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마다 아까 삼각형을 표시해 놓은 값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한 함수를 연결해서 작성하기 위해서 fn판매 다음에 다시 반복하실 텍스트를 입력해 놓은 겁니다. if구문입니다. 다시 if구문에 돌아와서 200보다 크거나 같다면 for next문을 이용해서요. 반복해서 삼각형을 표시했는데요. 만약에 200보다 크거나 같지 않다면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fn판매에다가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다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시고요. if구문이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for 다음엔 next 닫으신 것처럼 if 다음에는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에서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h3에 기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신 다음 저희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한 걸 활용하겠습니다. fn판매를 선택하시고 확인 판매량의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450은 슬래시 100 하면 4번 반복해서 삼각형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600은 나누기 100 하니까 6번을 반복해서 삼각형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산 작업을 살펴보셨고요.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1에 친환경 인증별 판매량을 이용해서 친환경 인증 무농약 유기농 전용약 친환경 인증 별 판매량 f열 f열에 입력된 판매량을 이용해서 표 2에다가 판매량의 100분위를 소수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수로 표시하기에서 라운드 함수 반올림에서 정수로 표시하기에서 라운드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 100분위 수를 구하기 위해서 퍼센틀리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그 다음 친환경 인증 무농약 유기농 이라는 조건들을 줄 수 있도록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결과를 구한 값을 정수로 정수로 반올림에서 표시하겠습니다. 라운드란 함수 사용하실 거고요. 넘버라는 값의 숫자는 조금 있다 구할 거고요. 자리수를 반올림에서 정수로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신표 자리수에다 0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라운드 안에 숫자를 구하실 건데요. 우리는 100분위 숫자를 구하실 겁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퍼센틀리 함수 퍼센틀리.inc 를 입력하시고 100분위 수를 구할 건데요. 친환경 인증별 그 다음에 100분위 수에 해당한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럼 친환경 인증별 조건이 필요합니다. if 만약에요. if 함수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은 친환경 인증이 입력된 c3부터 c23 영역에 가서 영역을 참조할 건데 수식을 한 번만 쓸 게 아니라 복사할 거라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한 값이요. 바로 왼쪽에 있는 j4와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할 때 무농약 유기농 저농약 f4 f5 f6 j4 j5 j6 입니다.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j10을 고정해주면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j4 j5 j6을 참조할 수 있겠죠. 첫 번째 조건을 주셨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친환경 인증별 저희는 판매량의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f3 부터 f23을 가져오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판매량의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합니다. if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하면 이제 판매량의 정보를 가져오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나서 신표 퍼센틀리 함수 100분위수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위쪽에 있는 k3 셀을 클릭할 건데 클릭이 안되신다면 바로 위쪽에 k2 셀을 클릭해서 방향키 이용하셔가지고요. k3을 선택합니다. k3 l3 m3 n3 삼행에 있습니다. f4를 한번 두번 눌러서 삼행을 고정해 주시면 100분위수를 참조할 수 있도록 넣을 수 있구요. 퍼센틀리 에 대한 함수 가로 닫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 라운드 함수는 아까 자릿수 0이라고 넣어주셨기 때문에 따로 수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운드 함수는 첫번째 열고 맨 마지막에 가로 닫으셨구요. 퍼센틀리 함수도 가로 열고 주황색 분홍색 일까요? 주황색으로 가로 닫으셨구요. if 함수도 안쪽에 가로 연거 닫아놨습니다. 배열 수식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수식을 완성하시구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 오른쪽에 수식을 복사하시면 정상적으로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계산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조 방법 B열에 입력되어 있구요. 제조 1은 D열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제조 연도 별 제조 방법 판매량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도 별 판매량 을 이용해서 우리는 K10부터 L12 영역 에다가 비율을 표시할 겁니다. 제조 방법별 연도 별 판매량 의 합계 나누기 연도 별 판매량 의 합계로 나눈 값을 100분 이수로 소수 한자리 까지 표시 하고자 합니다. 형식을 설정한 함수는 텍스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텍스트를 미리 넣으셔도 되고 나중에 넣으셔도 되구요. 먼저 넣어볼까요? 텍스트를 먼저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등호 입력하시구요. txt 텍스트 함수구요. 값은 조금 있다 구할 거구요. 심표 포맷 텍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시할 거냐 저희는 100분 율수로 소수 한자리 까지 표시 하겠습니다. 0.0 0.0 입력하시구요. % 100분 율 기호가 표시될 수 있도록 % 입력 하고 가로 닫습니다. 네 이거는 텍스트 텍스트 함수에 대한 수식이었구요. 텍스트 함수 첫번째는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요. 그 값을 비율을 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제시된 함수는 텍스트와 sumIfS란 함수 두개가 제시가 되어 있구요. sumIfS 함수를 통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sumIfS 조건이 여러개일 때 사용하는 함수이죠. 첫번째 sumRange 합계를 구할 건데요. 어떤 데이터 합계를 구할 거냐면 판매량의 데이터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수식을 복사할 거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가 필요하시구요. 다음 심표 이제는 조건을 찾을 범위라고 물어봅니다. 첫번째 조건은 제조 방법에 가서 조건을 찾겠습니다. 라고요. 제조 방법을 P3부터 P23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 J1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방향키가 다행히 된다면 J10을 방향키 이용하시구요. 방향키가 되지 않는다면 위쪽이나 아래쪽에 클릭하셔서 이동하시면 되고 단 J10, J11 이렇게 이동할 수 있도록 J열에 대한 고정이 필요합니다. F4, F4, F4 눌러서 J열 고정해 주시고 심표 다시 한번 두번째 조건은 연또입니다. 연또을 구할건데 현재 제조일의 연또는요. 점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날짜 데이터 형식으로 입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3, 2024라는 숫자가 입력된 값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조건을 찾을 범위는 제조일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현재 제조일의 날짜가 연또였으면 이열함수를 이용해서 날짜 형식이었으면 이열함수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 점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얘기는 물론 셀 서식을 이용해 놓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점을 입력했다는 얘기는 날짜 형식이 아니라 텍스트 함수입니다. 텍스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텍스트 데이터를 비교할 수 있도록 바로 위쪽에 있는 K9셀에 있는 값에다가 F4를 하나, 둘 눌러서 9행을 고정시킵니다. K9, L9 수식을 복사했을 때 참조하는 셀이 바뀔 수 있도록 K9에 있는 값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뒤쪽에 2024.05.30.05.30이라는 글자가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만능문자에 별표를 입력한 겁니다. 그래서 위쪽에 입력된 제조일의 숫자에다가 뒤쪽에 어떤 글자가 있어도 일치할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요. 슬래시 문제에 나와 있는 제조 방법별 연또별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셨고요. 그 다음 슬래시 연또별 판매량의 합계를 구할 건데 조건은 하나이지만 썸이프 함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썸이프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합계를 구할 범위라고 되어 있고요. 합계를 구할 범위는 판매량에 대한 합계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참조 조건을 찾을 범위는 제조일에 가서 찾겠습니다. F4 눌러서 절대참조 하시고 조건은 바로 위쪽에 있는 2023이라는 숫자 F4를 한번 두번 눌러서 구행을 고정하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뒤쪽에 어떤 글자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별표 만능문자 입력하시고요. 두번째 썸이프S에 대한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앞에서도 썸이프S에 대한 가로를 닫으신 것처럼 슬래시 앞에서 닫으신 것처럼 가로 닫고요. 그리고 나서 엔터 누르시면 값이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 오른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는데요. 추가 설명 여기 앞에 연도 2023, 2024는 연자가 붙여져 있는데요. 수식 입력줄 가서 확인해 보시면요. 숫자만 입력되어 있고 이 영역은 기본적으로 셀 서식에 가셨을 때 셀 서식을 이용해서 화면에만 연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까 D열에 살짝 궁금했던 이 점은 뭐냐? 텍스입니다. 날짜 형식이 아니라 2024.05.30이라고 입력되어 있어서 앞에 23으로 시작하는 데이터라는 조건 2024로 시작하는 데이터라는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연도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상관없습니다. 라는 형식으로 조건을 주신 겁니다. 숫자 뒤에 다른 글자가 올 수 있죠. 2024 다음에 05.30이라는 숫자 06.30이라는 숫자 이런 데이터가 올 수 있도록 별표를 이용해서 조건을 작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에 텍스와 썸이프 S함수를 이용하고 M% 연산자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요구한 결과 구해진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5문항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감사합니다.